전화 쪽으로 일단 찍을게요 네 바퀴 터뜨린 것 같은데 멀쩡한데? 아 멀쩡해요? 네 멀쩡한 멀쩡해요 옆으로 기울어져 있길래 고고 다니고 있어 아시아 어디갔습니까? 그냥 기른 것 같습니다 네 언덕 차고집 갈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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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네 네 네 네 네 네 자, 소리가 나요. 내가 소리가 나요. 내가 소리가 나요. 그쪽으로 나갔다. 여기 이뚝 있다 이뚝 빼고 아 NW 방향에 있다는데 SW 방향에서 하나 튀어온다 멀어요 잠시만요 뭐야 여보 배달 이제 출발했다고 문자 왔어 어 밑에 스크스? 차인데 다시야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 네 까야 되나? 자 밑에 한 대 더 온다 쏠까요? 쏠까요? 위로 올라가는데 아 쏘지마 쑤지마 두 대가 올라갔는데 벌목장으로 아 여기 여기 보면 안되겠네 여기 좀 위치면 좋다 저 밑에 밑에 차고지 엄청 싸우네 올라 저기 문 닫을게요 일단 네 다 닫으세요 왜냐면은 저쪽 위에서 뗄까 봐 쑤지마 아 나 디지로 인정하니 왜 페달 와서 바꿨다니 쑤죽겠어요 이쪽에서도 한 팀 싸우거야 애니 방향에서 럭키 오빠 SR 있어요? 아니 없어 SR 저 있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니아니 오빠 들킬거냐고 아 나 800 스패드랑 다 있어 스패드랑 다 있어 아니 나 잘했어 W 방향에서 하나 뛰어와요 네 그 밑에 집 애들도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오냐 밑에 집 자기장 밖인데 그러니깐 NW NW? 팔각정 앞에 지나가요 거기 위에 거 팔각정 들어갔다 팔각정 들어갔다 확인 다시 다시 붙을듯 네 쏩니다 아 못 죽였어 네 팔각정 올라갔는데 네 팔각정 올라갔어요 팔각정 올라갔어요 네 팔각정 올라갔어요 차에 했던 애들은 어디 갔을까? 싸운다 싸운다 죽였네 팔각정? 응 팔각정이 지금 차 걔랑 싸운 거 같듯 아 여기 2방향 쪽에 이쪽으로 뛰어야 될 거 같은데 네 네 돌아서 하나 뛴다 2방향 2방향 남쪽으로 되어있어 그냥 1번가 씻어 팔각정 뛰어요 팔각정 뒤집으면 뒤로 이제 우리 우승 해야 돼요 컷 우리 이동 이동 돌아요 도핑하세요 네 하셨으면 고고 시간 10초 꼭 빨리 조심 거의 능선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앞쪽에 소음기 꼈는데 소음기 가까워요 돌이는데 조심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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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까워졌다 아 갑자기 전화하고 놀랬네 아깝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네 아 팔각정 있겠다 그렇겠죠 저 팔각정 지금 대박인데 루시아도 엎드려라 너 위에서 내려오는 거 조심 지금 아까 저 바위 쪽도 총소리 났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죄다 지렁일텐데 일곱 명 일곱 명 일곱 명 여기 나무 있다 애니 방향 애니 방향 애니 방향 5초 뛰어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좀 더 천천히 뛰어도 돼요 네 네 저 기장은 와요 왜 왜 왜 왜 내 앞에 위에서 쓰는 거야 아 삼아 하나 기장 어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오른쪽 다운도 우리 위치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저기구나 발견 응 삼아 따로 제가 죽였다 기장 하나 언덕을 위로 뛰는데 응 봤어 에따 있네 응 쟤네 남은 한 팀인데 이제 한 팀인데 팔각장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팔각장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류탄 던진거 누구 팔각장에서 다시 내려왔어 우리 아닌데 우리 오른쪽 어떻게 두 팀이네요 두 팀 두 팀이에요 수류탄 계속 까는거 보니까 팔각장 뒤에 한 놈 확인 팔각장 1층에도 한 놈 뭐야 왜 돌았어 에S 방향 나무지 딸 딸 딸 딸 딸 팔각장 pick 팔각장 기다려 거기 안 protection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안전해. 우리가.. 어? 와아.. 됐다? 됐다. 어딘지 봐. 어? 여기 앞에. 이쪽 앞에. 나무 붙었어요. 나무 붙었다. 오른쪽으로도 온 거. 어딨어요 얘네? 오른쪽 나무. 온다 붙었다. 아깝다. 몇 명 남은 거지? 제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? 맞네.